그리고 멤버들께서 이거 아직 1회도 안한거죠? 네! 글로벌 댄스 서바이벌 댄싱나인 댄싱나인 파이팅 이민우 마스터 파이팅 댄싱나인 파이팅 댄싱나인 파이팅 파이팅 댄싱나인 파이팅 이민우 마스터 파이팅 파이팅만 해가지고 세상을 발칵 뒤집을 춤꾼들의 글로벌 댄스 서바이벌 댄싱나인 처음에 미누 마스터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가볼게요 글로벌 댄스 서바이벌 댄싱나인 세상을 발칵 뒤집을 춤꾼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글로벌 댄스 서바이벌 댄싱나인 글로벌 댄스 서바이벌 댄싱나인 글로벌 댄스 서바이벌 댄싱나인 세상을 발칵 뒤집을 춤꾼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댄싱나인 파이팅 이민우 마스터 파이팅 신화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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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팅 수고하셨습니다